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요즘에 미용실 가서도 한 40분 정도 커트하는 동안 주식 얘기만 계속 했어요 전 정말 꺼내줘도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주식 얘기만 하시더라고 미국 얘기, 중국 얘기 이렇게 주식에 관심들이 많으신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도 어마어마한 관심들이 있으시다는 거 우리 장희석 매니저님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 무거운 책임감 그러니까요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3%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하시네 3%를 모른다니 그게 200만 갈 수 있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안 보는 분이 있습니다 상방이 열려있군요 네, 상방이 열려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장희석 매니저님과 함께 그럼 오늘 상방 한번 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중국부터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네, 중국 증시 보면 본토가 괜찮았어요 우리 증시도 사실 좀 안 좋았다가 중국 본토 증시 올라오면서 살짝 또 플러스 전환하다가 다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본토 증시가 약세로 시작해서 강세로 끝났고 그동안 좀 좋았던 홍콩 증시는 강세로 시작해서 좀 약세로 끝났습니다 뭐 좀 지수 말씀드리면 상해종합지수는 1.03%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는 1.75% 올랐습니다 창업환지수 2.64% 올랐고 과창50지수는 1% 올랐거든요 근데 항생지수는 0.11% 상승 그리고 항생테크지수는 0.39%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동안 좀 키맞추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일단 연휴 들어가잖아요 연휴 들어가는 동안에 본토가 더 오래 놀아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휴장이잖아요 본토는, 중국 본토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쉬어요? 네, 쉬고요 홍콩은 목요일날 오전장 열리고 그 다음에 오후장 놀고 금요일, 월요일 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홍콩장에 쉬면 후광통 본토를 못 들어가듯이 본토 증시가 쉬면 남아 자금이라고 해서 본토에서 홍콩 들어가는 자금이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사실 홍콩에 가장 핫한 건 남아 자금이었는데 그런 게 쉴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식하고 싶은 분들은 남아 미리 해놓은 자금으로 좀 더 사놓고 이러지는 못하시나 거기서야 돌릴 수 아, 주문이 안 나갑니다 주문 자체가 안 나가요? 네, 주문이 안 나갑니다 아, 이런 큰일이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사실 최근에 중국을 보면 코로나를 다시 또 통제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컨택주, 항공, 호텔, 여행 이런 것들 올랐고요 그리고 경기민감주 좋아요 화학철강 이런 것도 좋은데 대표적인 그런 3.1중공업 우리가 싼 위로 알고 있는 게 8.15% 올랐고 그 다음 오후에 우리 PT다린 석환영 얘기해 주셨던 모건식품, 돼지고기주 이것도 9% 이상 오르면서 이런 것들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본토가 좀 이런 쪽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항상 관심은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이에요 오늘 1,000억 위안 만기가 있었어요 근데 1,100억 위안을 발행해서 100억 위안 순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이례적으로 500억 위안을 발행을 했어요 일요일에? 네, 일요일에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주고 있는데 사실 춘자를 앞두고서 대규모 공급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1조 위안 방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동안 좀 부족하군요 100억 위안 그래서 어쨌든 기대와는 좀 괴리가 있는데 내일하고 모레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이틀 남았으니까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지금 기대치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혹시 좀 서프라이즈 나오면 굉장히 또 재밌을 수 있습니다 1조 위안 정도면 서프라이즈라고 보면 돼요? 원래는 진작 풀었어야죠 천억, 이천억 이렇게 풀어서 춘자를 앞두고 한 1조 위안 풀었다가 춘자를 지나면 다시 또 회수하고 이랬었는데 뭐 돈을 안 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동 제한용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코로나를 또 통제하는 모습인데 국내 확진자 통계를 매일 전달하는 곳이 있죠 우리 또 사이다 아, 매무수에 사이다의 라인 매일 하고 있듯이 중국의 확진자는 또 하나규명 투자의 김경환 위원님께서 매일 텔레그램에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전체 11명 중에 해외 유입이 10명이고 본토가 1명이었고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14명인데 본토는 0명이었어요 해외 유입만 14명이 있어서 중국 전체에? 네네 아, 그래요? 이게 100명대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본토 확진자가 해외 유입 빼고도 이거를 다시 어쨌든 0명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건 또 봐야겠지만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렇게들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확산세가 있으니 이동을 자제하자라고 하고 있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분위기에서 일부러 이렇게 낮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진짜 좀 잡은 것 같다 여긴 좀 매몰차게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렇긴 하죠 이게 또 보면 특정 지역에서 잘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북경에서 좀 발생하다가 허베이성이라고 해서 경기도 같은 데죠 북경을 감싸고 있는 거기에서 좀 발생하다가 그 옆에 있는 랴오닝성 대련이나 아니면 우리가 북중 접경 지역으로 알고 있는 단둥이 있는 랴오닝성 그 옆에 길림성 그다음에 해외룡장성 북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차단해서 남아하는 걸 좀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러다 보니까 춘절이 좀 고비이긴 할 텐데요 여기서만 코로나 잡으면 야 이것도 코로나를 통제하는 야 좀 불가사의한 그걸 또 보여줄 것 같습니다 좋은 정치체제인지 모르겠으나 코로나 단속에는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얘기였고요 특징주들 뭐 있습니까? CATL이 오늘 또 8% 올랐는데 사실 요새 우리 배터리 주도 재미없긴 하거든요 약간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잠깐 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긴 또 오늘 8% 올랐어요 현대차가 오늘 다른 이슈로도 되게 뜨거웠지만 낮에 워낙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GMP 3차 수주가 원래 SK이노베이션 단독이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주말에 보도한 바로는 CATL과 SK이노베이션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3종 중에 CATL이 2종 수주를 받았다고 보도를 했고요 CATL이 지금 캐파 증설 계획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 이거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109기가와트시였는데 지난주에 한 5조 원 투자를 발표를 합니다 한 달간 11조 원 넘는데 올해 한 230기가와트시 2023년에 336기가와트시 2025년에는 500기가와트시까지 늘린다고 하고요 국내 업체랑 좀 비교를 해보면 LG화학이 지난해 한 120기가와트시로 추정이 돼요 CATL이랑 1등, 2등을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런데 올해 한 155, 2023년에 한 260까지 계획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 보면 지난해 30기가와트시였고요 올해 42, 2025년에서 한 100기가와트시 정도로 잡혀있고 SK이노베이션이 빠르게 지금 SDI 따라잡았는데 지난해 30기가와트시로 좀 따라잡았고 1분기 안에 40기가와트시 그리고 2023년에 85, 2025년에는 한 125기가와트시로 늘린다고 하는데 합쳐도 안 되네 그러나 CATL은 500기가와트시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무시무시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당사에 박연지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왜 이렇게 증설 안, 특히 SDI 왜 이렇게 증설 안 합니까? SDI가 좀 보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자료들 찾아보면 SDI는 저가 수준을 피하고 있다고 하고 어차피 커질 거니까 그리고 또 배터리 증설은요 딱 스타트해가지고 한 반년이면 완공까지 가능해서 언제든지 또 추가 발표는 가능해서요 우리 업체들도 그렇게 뒤지지는 않을 것이다 LG와 필두로 해서 그런 스탠스지만 어쨌든 CATL 좀 무섭긴 합니다 반도체랑은 또 다르군요 만먹고 딱 시작하면 반년이면 가능하군요 네, 공장 완료가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CATL이 무섭게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연휴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쉰다고 근데 우리도 연휴 앞두고 시장 어떠냐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시장은 사실 보면 그런 명절을 앞두고는 명절 전에는 조금 반반이었어요 슬로우하고 오를 때 있고 내릴 때 있고 이랬는데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근데 보통 명절 끝나면 오를 때가 훨씬 많았어요 우리 증시를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보면 명절이 끝나자마자 오르기보다는 춘절을 보면 보통 2월달은 좀 슬로우하다가 명절 끝나고 보름 있으면 또 3월이잖아요 중국은 보통 3월이 좋아요 양회가 있기 때문에 전인대와 정협 양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양회는 되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매년 새로운 정책이 나오진 않잖아요 올해는 나오는 해예요? 네, 나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아마 3월부터 좀 다른 장사가 펼칠 수도 있는데 한 2015년에 좀 기억을 되돌릴 필요가 있는데 물론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고요 똑같으면 또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보면 그 당시는 1대1로였어요 테마가 철도 이런 것들이었는데 연말부터 해서 한 1월까지 한 2배 정도 올랐다가 그 당시에 네, 그리고 2월은 굉장히 또 소강 상태였습니다 막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양회 딱 하고부터 불꽃 랠리를 하는데 뭐 종목들이 거기서 막 5회씩 올라가고 이랬었거든요 뭐 이 정도 속도는 아니겠지만 단기간에 네,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부가 그런 거를 방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양회 이해는 분명히 좀 달라질 것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새로 나오느냐 양회에서 네, 일단 이견이 없는 게 친환경이에요 중국도 우리 또 그 뒤에 이제 유수석님께서 친환경 말씀해 주실 텐데 중국도 이견이 없는 게 친환경이에요 이건 왜냐면 오, 이거는 미국하고 그냥 어차피 손잡고 가야 되는 분야니까 그런 거고 이견은 있지만 또 기술자립 관련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자립 왜냐하면 자꾸 때리니까 근데 이건 이견이 있는 게 미국 눈치를 봐서 좀 살살할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지금 쉴 틈이 없다 굉장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간 이견이 있는 이 정도 어쩜 중국 입장에서는 생존에 걸린 문제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하기는 무조건 합니다 기술자립 관련해서요 정책은 가장 크게는 두 가지를 좀 볼 필요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아마 친환경이 두 개가 가장 큰 테마가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네, 유럽이 지난주 한 후반에 계속 반등을 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오늘도 보면 영국이 1% 이상 오르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한 0.9%, 독일도 거의 0.5% 가까이 오르고요 유로스톡스도 0.66% 오르는데요 뭐 어쨌든 영국은 일단 한 14% 정도 접종률 나오면서 좀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좀 유럽도 좀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네요 아, 위로보면 우리 증시만 오늘 고생했네요 보니까 다우존스 0.44% 선물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0.36% 라스닥 100도 한 0.41%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미국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되게 중요한 기업들 뭐 앞으로도 남아있긴 하지만 실적 실적 발표가 일단 빅테크들은 얼추 나왔어요 그거 관련해서 이 빅테크 실적을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떨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요? 아, 데이터 센터? 네, 저희 당사 김연건 의원이 빅테크 실적을 떨어지게 보면서 좀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좀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실적이랑 데이터 센터 투자랑 거의 일치합니까? 그거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잡아낸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봤나 싶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도 중요하고 우리는 반도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얘기 미국 시장에 좀 드릴게요 일단 보니까 결국엔 이제 디렘에 관련된 겁니다 데이터 센터로 연결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에저, 클라우드 서비스 에저의 매출이 전년 농기 대비 50%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물론 이게 60%, 50%, 40% 때 떨어졌다 다시 50% 회복을 한 건데 예상보다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규모가 확대가 예상이 되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캐펙스를 잘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김영돈 의원이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금이 3분기예요 얘네는 미국은 다 달라요 이게 회계연도가 지난 분기가 2분기였는데 보면은 항상 지금이 3분기고 이제 다음 분기가 4분기인데 항상 1년 회계연도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캐펙스가 있으면 좀 보수적으로 하다가 막판에 몰아서 하더래요 항상 그러면 지금도 다음 분기,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에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커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좀 대규모 투자가 우리로는 상반기, 개내로는 하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캐치를 했고요 아마존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AWS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최대? 네, 분기로는 근데 영업이익률이요 전분기 30.5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왜 이상하냐면 이거는 약간 영업 레버리지가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매출이 늘어나면 이렇게 같이 늘어나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투자야 어차피 거기서 딱 해놓은 거 끝이니까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가격이 싸졌나?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한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건데 데이터 센터 서버에 감가 삼각 연수를 원래 3년이었는데 4년으로 늘렸어요 이거 4년 쓸 수 있겠다 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죠 3년간 감가해야 될 거 4년으로 했으니까 아, 이거 끝났구나 이 효과가 종료된 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교체할 때가 된 거죠 교체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요 지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 16년, 17년 17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데이터 센터발 반도체 이슈였고 그때는 삼성전자의 영업사원이 도망다녔어요 하이닉스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이 팔러 다니는 게 아니고 도망다녔어요 하도 여기저기서 달라고 반도체 달라고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고 첫 버전이었는데 그때가 16년, 17년이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규 투자도 인도, 스위스, 호주 이런 데에 신규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오픈을 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페이스북도 보니까요 이게 이제 실적 파피도 당연히 잘 나왔고 글로벌 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보면 일간 활성 사용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월간으로 12% 증가 그리고 또 ARPU, 알프라고 하는데 가입자당 평균 나오는 수익 이것도 19% 증가를 했대요 페이스북도 영업을 잘하시네 실적 매출도 한 30%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한 40%대 증가했어요 그런데 보면 데이터 트래픽 증가하죠 그리고 수익성도 늘어났죠 그럼 트래픽도 늘어났는데 돈도 좀 벌었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또 페이스북은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는데 자체 데이터 센터도 있고 일부는 AWS를 사용을 한대요 자기네들도 하고 그런데 자기네들도 워낙 트래픽이 많으니까 2020년에 캐펙스 투자가 0.4% 증가에 불과했대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그거를 작년에 못한 거 올해 다 하겠다 해서 무려 작년 2020년 대비해서 46.3% 증가한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 올해 하겠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캐펙스지 다 여기는 반도체 아니에요 대부분 데이터 센터예요 얘네가 다른 거 뭘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상당히 무섭게 데이터 센터를 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 있죠 구글입니다 구글도 이번에 클라우드 얘는 3등이에요 클라우드 지금 3등인데 조금 처지는 3등이긴 한데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6% 증가했고 전분기보다도 11.2% 증가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2.4%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거의 초창기란 말이에요 아직 그러면 지금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의 큰 손들이 한꺼번에 투자하는 사이클이 맞물렸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행보를 보면 데이터 센터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고 관련돼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좀 서버용 디레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반도체 이슈하면 일단은 파운드리 쇼티지잖아요 그게 지금 제일 큰 이슈죠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건데 그건 있더라고요 UMC라고 있어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지금 3등, 4등 하는 업체 가동률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데 99%로 나왔어요 사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소식 진짜 막 24시간 돌린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증설도 하고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좋은 게 좀 더 좋아지는 거고 디레임은 사실 그동안 안 좋았어요 가격도 떨어졌고 재고도 많이 남았고 그게 지금 재고가 소진되면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는 건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 발 서버 디레임 이슈가 생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김선우 의원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는데 디레임 관련해서는요 디레임 사이클 관련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이 방향은 맞춘대요 좋아지는 사이클, 나빠지는 사이클은 맞추는데 그 폭은요 아무도 못 맞춘대요 왜 못 맞추지 그걸? 예상보다 항상 이만큼 더 좋아지고 예상보다 더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아무도 그 폭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좋아지면 그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언급이 됐었고 사실은 작년 초에 나왔어야 되는 게 인텔의 아이스레이크, 10세대 아이스레이크 서버용 CPU입니다 이게 이번에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인텔에서 보니까 생산을 시작해서 분기 말쯤에 출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아직도 서버용 CPU는요 인텔이 꽉 잡고 있어요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런 두뇌가 나올 때까지 투자를 또 기다린 것도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네, 그래서 이게 나오면 하려고 어차피 최고 성능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좌우하는 건 CPU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렸는데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제작할 때는요 이것도 우리 유영호 의원한테 물어본 건데 프로세서, CPU랑 GPU를 제외하고 프로세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품들 DRAM도 그냥 부품이래요 DRAM, 저장장치, 그리고 케이블 같은 인프라 이런 것들 다 해놓고요 미리 다 발주해서 해놓고 프로세서만 나중에 사서 딱 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DRAM은 좀 먼저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김연거 원 의원이 판가가 좀 올라가는 거나 서버용 DRAM이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는 거 잡히는 거 보니까 좀 시작된 걸로 추정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를 버리면 아주 좋았던 거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았다가 평범했다가 좋아지는 DRAM 사이클 좀 봐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또 이거에 강한 두 기업은 또 우리 기업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박스권 고민하시던데 박스권 돌파에 대한 키는 또 이 두 기업이 좀 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실 필요 있고요 또 반도체 말고 빅테크를 봤으니까 빅테크에 대해서도 좀 보면 결국 이거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가려고 하면서 가격이 좀 뛰었던 게 지난번 2016년 17년에 있었던 거고 데이터 센터 전쟁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데이터 전쟁이죠 빅테크들은 데이터 전쟁이에요 종국에는 그걸 가지고 AI 전쟁으로 가겠죠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데이터가 원유인 시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칭하던 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초창기냐 얼마나 길게 갈 사이클이냐 보면 최근에 반독점 이슈부터 해서 되게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데이터 시대의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누구한테 배팅할 것인가 생각하면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기업들이고 붙임이 항상 있겠지만 어쩌면 이런 데이터로 승부를 하는 기업들은 우리 생에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지금 되게 노년이신 분들도 그냥 이것만 들고 자기 평생 왔으면 됐듯이 좀 아마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구글, 아마존 하여튼 데이터가 많이 모이고 그 데이터들을 잘 처리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잘 찾으면 이미 찾았죠 우리는 알고 있는 기업인데 조금 이제 재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희성 또 매니저님과 함께 든든할 주머니 하나 또 챙겨놓은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두 말씀 하시면 됩니다 3프로 3당소 이번 주 좋으세요? 아니 아니 이번에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이성욱 형님 대박 그거 누구 때문에 나왔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성욱 혹시 원하시는 가수 있으신지 말씀하세요 다음에 보니까 민트인 안 나오냐고 그러던데 비주 어떻게 쓴 거예요 비주 너무 좋죠 누구보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장희성 매니저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변동성 장세 친환경 테마 투자법을 한번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